여기가 방서를 오디션 보는 곳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난 꼭 합격해야 돼 무릎 위에 앉는 게 아니에요 무릎 위에 앉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앉아야 됩니다 그냥 숨 안 됐다 Asians 간식 연厥 대단하다 스태프 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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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mysterious 헤에 و adoles 퀘 Watching 하!! 이 목소리가 실때가 아!!! ff 원지민 입니다 한 명씩 과일 받자 언니 둘이 하는 야!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이유 닮은 꼴 어우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0.00001초 아이유 기용상 윤채원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원이는 귀여워요. 채원 학생도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채원 학생도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4학년 비주얼로 뽑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 귀여워. 이유가 있어. 1학년은 다른 학년 언니들은 무섭지만 2학년과는 붙어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냈대. 저희가 너무 잘해줬대요. 미친 모델이! 잘해줬대요. 진짜 열면 타지네? 너희들은 웃어.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반갑습니다. 신영아 이리 와주세요. 아니, 귀여워. 헷. 밀푸지 마세요. 허어! الش이간대한 낯선 낯선 여자애! 낯선 야귀애! 낯선 낯선 여자애! 낯선 나귀애! 낯선 낯선 여자애! 뭔가 진지로 웃기고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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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아 근데 4학년 언니들 어떻게 얘기해 나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아 멋네 예쁜 애는 세라 유주 보은이고 나 안 예뻐고 생겨 뭐래? 야! 무슨 소리야! 왜냐면 언니들이 이게 자신이 없어 외모로 너무 예뻐 왜?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Let's go Let's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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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사랑해? 언니야 왜 이렇게 늦어? 형사 언니! 믿고 있었다고! 아! 아!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요! 나 죽겠어! 야야야! 윤좌가 언니 죽어! 끊었어! 죽어! 아! 아! 저 팔은 다 너무 길어가지고 아 어떡해 근데 저 팔은 다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다리가 다 너무 길어가지고 태어나는 게 하 fear 이거 아무리 찢어도 아!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여기? 으악!!! 다시 가게 으악!!!!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